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예비고삼 수험생 여러분 예비고삼 수험생 여러분 고위학생 여러분이죠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능수험 만개전략 전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만개가 우리 친구들이 활짝 만개한 거냐 그런 게 아니고 만 명에게 만개의 전략이 가능하다 50만이라고 쓰기는 좀 길잖아 그래서 만 명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가장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입시 계획을 짤 수 있다 수능수학조차 그러하다 라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 하에 커리큘럼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리큘럼 얘기는 아니고 시작하는 입장에서 스타트 라인을 딱 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을 정하자 너 입시생이냐? 예비자 그냥 떼버려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신분상 고3은 아니니까 예비고3이라 할게 나 오늘부터 수험생이야 이런 마음가짐 좋아요 지금 아마도 우리 예비고3 우리 고위학생들에게 정시할 거예요? 수시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정시입니다 난 수시예요 이게 100% 100%는 아니더라도 확신 있게 대답을 탁 하는 친구들이 아마 10%도 안 될걸? 90% 이상의 학생들은 아직은 그건 모르죠 3학년 내신 조금 더 올리고 수시 잘 쓰고 정시도 이렇게 끌어안아서 내가 수시 정수를 모두 다 잘해볼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다 재뿌리는 얘기를 하네요 수시와 정시라는 것을 막연하게 이건 사실 미리 준비해서 고1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도 있잖아 사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준비가 잘 됐는지와 무관하게 내신 있게 잘 준비하면 둘 다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의 우리들에게는 그게 보통 쉽지 않다는 거지 하물며 미리 딱 준비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짜고 나 지금부터 수험생이야 이런 확실한 입장을 딱 세우고 진짜 수험생처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뭐 때 되면 윈터스쿨 좀 다니고 때 되면 학원 좀 다니다가 오 내신 땐 내신하고 이래가지고는 두 개 다 잡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야 뭐 왜? 모두 다 두 개 다 잡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이쪽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한테 못 당한다는 거죠 한쪽 어느 노선을 정해서 그런 의미의 투트랙은 환상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진짜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고3 수능 스케줄을 머릿속에 딱 그려봐 그럼 이렇게 그려놓았을 텐데 여기가 2025년이에요 1월 보통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하면 10개월 11월 중순 올해가 14일이었으니까 내년에는 한 17일 될라거나 모르겠다 무슨 요일날 할지 목요일날 보통 수능은 칩니다 11월은 정말 극파이널이니까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수능장 가는 것 같죠 10개월이면 수원 수2 선택과목 3개월씩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한 달이 남아 여러분 계획 한번 짜봐 이러면 계획 한번 짜봐 이러면 짤 수 있겠어요? 수능 수학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어라고 아우 선생님 제가 겨울방학에 저희 동네에 있는 메가스터디 학원에 러셀 학원에 아니면 다른데에 윈터스쿨을 좀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할래요 거기가 자동으로 탁탁탁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봐 선생님이 현실을 보여줄게 1, 2월에 윈터스쿨 하잖아? 그러면 윈터스쿨 대부분 해 요새는 학원 안 가는 친구들은 온라인 윈터스쿨에 하면 돼요 인강으로 윈터스쿨 하는 거죠 근데 3월 되면 좀 어수선해져요 자기 하던 윈터스쿨 때 했던 수능 공부 수능 수학 공부를 3월에도 열심히 이어갈까? 학교 가면 수업 시간도 많은데 근데 곧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앞에 중간고사 대비도 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수능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맥이 딱 끊긴다고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다시 수능으로 마인드 전환? 안돼 바로 육평이에요 육평을 고사람들이 정말 망칩니다 왜? 윈터스쿨 때 조금 수능 공부 좀 하다가 중간고사 모델으로 전환됐다가 육평이 이렇게 휩쓸려 가거든요 육평 치면 이제 선택과목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선택과목 중에 요즘 확통도 쉽지 않아요 확통도 꽤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근데 미적분 되게 어려워요 할 양이 많다고 준비가 된 채로 육평 보는 친구들이 진짜 극히 드물어요 상위권 친구들이 있어요 상위권 친구들조차도 정교권 친구들조차도 이 수능 미적분 나중에 진짜 힘들어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옵니다 육평 치고 좀 있으면 기말이에요 어? 드디어 겨울 때처럼 내가 밀도 있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사실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지 여름방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반처럼 표시해놨지만 정말 한 달 이때 우리 N수생들은 파이널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업은 이때 개강해요 7월 하순, 7월 중순 뭐 준비된 책, 준비된 것도 없이 파이널 들어간다니까 그럼 이제 나는 개념은 다 까먹었고 기출도 아직 들려있는데 남들은 파이널 하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엔제해야 되나 파이널해야 되나 이러면서 와 정말 이렇다니까 만약에 내신이 없이 내신을 없애자 이런 주장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은 이 수시와 정시가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요 중첩된 형태로 고3 생활을 하는 현행 입시 체제가 정말 사회적 낭비가 매우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엄청나게 하잖아 그게 이제 구조가 이래서 그래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실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모두 전환이 되지 않고 달라요 시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이널 할 수도 없고 여름방학 때 다시 기출 아니면 뭐 엔제 보충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9평 치고 그 다음 진짜 파이널 하고 이제 수능장이 가는 거죠 올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3 형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올해 스케줄이 어땠는지 그러면 이 공부가 이렇게 연결된 사람 없을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고 채워야죠 윈터스쿨 뒤에 3월에 수능 공부 의식적으로 해야 돼 알겠지? 어 선생님 근데 중간고사는 안 하나요? 사람마다 다 달라 중간고사를 얼만큼 시간을 안배할 건지 시간을 분배할 건지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말고 스스로 계획하라니까 이렇게 붙이세요 윈터스쿨에 후속 과정으로 겨울방학 공부에 후속 과정으로 붙이자 중간고사 살짝 치고 준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해 중간고사 준비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해 하지만 앞뒤로 공백과 여백을 없애버려야 돼요 6평 대비 공부해야 됩니다 과목별로 체크하고 6평 대비 6평 범위에 맞게 선택과목 빵꾸 안 내고 공부해야 돼요 밀도가 겨울방학 공부나 여름방학 공부보다는 약하겠죠 학교에서 수업도 들어야 되고 대신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저 빈틈을 절대로 절대로 유야무야하게 지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이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11월 12월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11월 12월이 있어 11월 12월을 나 수험생이야 나 프리윈터 이런 거 개설해 주는 학원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안 다니더라도 우리 메가패스 있잖아 온라인도 있고 온라인이 메가패스인가요? 나 프리윈터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어 마음 먹고 시작하자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죠? 농도는 얘보다 낫겠지 얘는 하루 종일 수능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내신을 위한 선행 조금 하더라도 수능 공부하면 되잖아 이 두 달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하잖아? 그러면 저 윈터스쿨 기간이 수능 공부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거라 시간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 겨울바 한 두 달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점 명심하시고 나 프리윈터 할 거야 나의 프리윈터는 조기 개강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공부해야 수능 대비할 수 있습니다 투트랙은 막연하게 진행해서는 절대 구현되지 않고요 수능을 곳곳에 채워서 수능 공부량을 확실히 챙겨야겠다고 마음 먹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의 관계 이런 걸 좀 설명드릴 필요는 있지만 오늘은 짧게 할게요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목 중에 본인의 수능 과목이 있을 거야 그거는 연계해서 보통 3학년 때는 내신과 수능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좀 고민하세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걸로 내신 대비할 수 있게 해주거든 EBS 공식 교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겠지 그런 걸 잘 살려서 하시고 내가 수능 과목은 아닌데 내신을 꼭 챙겨야 되는 과목과 약간은 뭐 좀 버려도 되는 과목들을 잘 선별하셔서 이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가 연결되는 거 확 연결시키고 단절되는 건 과감하게 판단하고 이러면서 미리 좀 계획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교하게 짜는 투트랙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윈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 프리윈터는 11월 12월이잖아 그죠? 셀프 프리윈터스쿨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영어 가르쳐주세요 탐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난 몰라요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선생님이 수 1, 수 2 선택 과목 3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여러분 내신은 사실 내신과 수능은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어우 이건 수능의 기초야 왜냐하면 여러분 수능에 수능에 우리 4점짜리가 52점 나오거든 48점, 2, 3점이고 4점, 2, 3점 딱 절반이 거의 절반이죠 딱 절반이 내신과 같아요 이렇게 보셔도 돼 근데 이게 점수가 안 따지는데 4점 딸 수 있겠어?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내신은 정말 중요한 수능의 기초 공부입니다 수학에 있어서는 다른 과목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판단할 때 무슨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내신을 어떻게 치뤘는가를 판단하셔야 돼 시기가 다르잖아 언제 해요? 고2 전국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표준적으로 고2 1학기 고2 2학기잖아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뭐 확통 같은 경우는 땡겨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시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의 공부 상태가 다 달라 내신을 일단 내가 충실히 이해했는가 내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학년 1학기 내신 있지? 2학년 1학기 내신 내신을 기준으로 내가 그때 내신 내신을 기준으로 준비했다면 이거 된 거야 이거 된 거예요 수원이니까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될까 16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는 됐다고 보셔도 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문제는 2학년 1학기 내신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저거 빵꾸라고 인식하셔야 되겠지? 빵꾸났다 생각해야 돼 이걸 기준으로 이게 기준이야 어? 수2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났죠? 기말고사 남아있죠? 이게 기준이잖아 여러분 수능 2, 3점이 이미 여러분 앞에 있어요 중간고사 지나갔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남아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기말 철저 대비죠 내 기말고사가 수능이다 내 기말고사가 곧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내신 준비합니다 그게 그냥 수능 준비야 지나간 건 어떡할까요? 회귀하고 참회하고 막 이럴까요? 아니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빵꾸났으면 빵꾸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기말 철저히 대비하고 딴 거 더 할 여력도 없어 올해는 학평도 11월에 안 치고 10월에 쳤잖아 그러니까 학평도 대비할 것도 없고 그냥 기말 열심히 치세요 중간고사 망했다고요? 그럼 그거 빵꾸해요 그리고 수원 빵꾼지 아닌지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빵꾼지 아닌지 앞부분이잖아 그거 확인하시고 일단 정확한 냉정한 판단합니다 세 번째 얘는 주로 3학년인데 주로 3학년 1학기죠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과목인데 특히 확통? 아니 확통보단 미적 기아는 왜 소외시켜나요? 기아 썼어요 썼어 근데 미적이 다수가 선택하는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다수가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게 양이 진짜 많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선생님 겨울방학에 제가 그래도 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겨울방학에 선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늦어요 그러면 겨울방학에 맛보기만 해 이게 현실이 그렇거든 윈터스쿨 겨울방학 공부 때 개념 위주로 한 번 돌고 그냥 끝나 그러면 공시도 다 까먹고 내신 들어가서 공식 새로 외워야 돼 그러지 말고 11월 12월에 이 부분 특히 기말고사 끝나고 하면 더 좋겠네요 지금 여유 여력이 있으면 하시고 이거 선행을 좀 해놓읍시다 가능한 만큼 너무 무리할 수는 없죠 사람이 자 11월 12월에 이거 특히 선행을 선행은 가볍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간도 많지 않고 핵심 개념들 일단 배우고 핵심 개념들 공식들이 게 많거든 유도하고 외우고 이거 훈련만 좀 해둬도 고1 때 생각하면 되거든 인수분해 공식 곱생 공식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되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 절대 못 풀잖아 3차 방정식 식도 못 풀지 인수분해 못 하는데 그러니까 꼭 익혀야 되는 핵심 개념들 위주로 선행을 좀 해두자 선생님 이거는 나중에 방법을 알려줄게요 저런 마인드로 내가 선생님 근데 빵꾸난 거 채울래요 채울 자신 있으면 채우시고 아마 여러분 겨울 공부가 중심이 이런 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겨울 공부할 때 내가 빵꾸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열심히 채우는 게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선택 과목에 대한 가벼운 스킵 그렇다고 막 넘겨보라는 거 아니야 핵심 개념들에 대한 한번 이해 그 정도를 추구해 놓고 겨울에 저걸 공부하게 되면 그럼 이제 두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까먹지 않아요 남들 막 공식 외워지지 않아가지고 적분 미분을 못 해가지고 막 괴로워 진도도 안 나고 과제도 안 나가면 난 그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내신 대비가 그때 막 되는 거야 내신 대비가 되면서 내신을 할 때는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 템포 빠르게 선택 과목을 해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짜는 게 핵심이야 앞으로 천천히 그런 거 많이 알려줄게요 프리 윈터스쿨이라고 윈터스쿨 앞에 셀프도 붙여놨는데 내가 스스로 나 지금부터 수험생이야 라는 규정을 가지고 내가 11월 12월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결론 방학 공부로 진입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쌤 생각에는 주도성, 자기주도성이나 전략의 차원에서는 전국 5% 안에 듭니다 전국 5%가 뭐야? 3% 안에도 든다 주변에 공부 엄청 많이 해놓은 친구들 극소수로 있죠 그 친구들 보면서 쟤네는 나랑 다른 애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눈치 빠르게 우리의 입시 스케줄이 생각보다 빠르고 복잡하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막연한 투트랙은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좀 탐색하고 계획 세우고 공부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종종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만납시다